멋진 뿌리 있죠. 사슴. 뭐하고 있어? 뭐 그냥. 음, 수상한데. 오늘 사슴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. 뭐 사슴? 사슴처럼 눈이 예쁘대. 에이, 말도 안 돼. 궁금이다. 또 다투지 말고. 오늘은 사슴에 대해 알아볼까? 좋아, 좋아. 이렇게 멋진 뿔이 있는 사슴은 다 수컷 사슴이야. 왜냐하면 좋아하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수컷 사슴끼리 뿔로 싸우거든. 암컷 사슴은 수컷보다 몸집이 약간 작고 뿔이 없지. 사슴은 나무 열매, 나무의 눈, 풀 등을 먹고 살아. 사슴뿔 너무 멋지다. 나는 뿌리 없는 암사슴이 예뻐서 더 좋아. 으, 나도 사슴이 좋아졌어. 그래, 동물은 아끼고 사랑하는 거야. 흐흐흑흐흐흑흐흑흑흐흐흑흐흑 한번 suffer.